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20일에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 실사보조위원을 모집합니다.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 공정하고 정치중립적인 사람이며, 관련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은 서류 전행에서 우대됩니다. 신청은 이달 23일까지 서울시 선관위로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. 최종 선발된 보조위원은 선거일부터 6월까지 각 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로 소속돼 선거비용 보존 관련 업무를 하게 됩니다.